어제부터 3일동안 로타리를 하고 지금 줄을 탔습니다. 아직도 진리를 작업을 해야되지만 아직도 미워야 합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를 보고 싶었습니다. 작년에는 골이 비뚤빼뚤빼뚤 했지만 올해는 어느정도 뜻반듯하게 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곳의 여름야를 키워내서 잘 없어질 계획입니다. 또한 그렇게 보시면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틀동안 비닐물칭을 하는데 해도해도 끝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휴리비를 이용하여 비닐물칭을 해보았는데 올해는 순수수작업으로 하다보니 너무나 힘듭니다. 이틀동안 해도해도 끝이 없습니다. 항구를 하는데 거의 4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물칭을 하고 다시 골을 타고 다시 비닐을 씌우고 작업을 하다보니 진도가 도저히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해도 내일까지도 완료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올해는 제가 최대한 도저히 가겠습니다. 배달에egurg을 할 수 있는 힉도에 로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